대학판이랑 쉬고 있는건가? 대학판이랑 쉬고 있는건가? 그 형들도 안보이네 이철이 형 사기당했다고? 무슨 사기 아 진짜? BJ들 전세사기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흘리네 와 전부 안나는데 아 그게 또 툴을 몇 대 하고, 아니 몇 가스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선악화가 좋은 상황이 훨씬 많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sb bui 아.. 이걸 못 잡다 아.. 컨디션 좋은 날이었어 발이 좀 짧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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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